안녕하세요. 킹콩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하는 영상은요. 현강에서 참 많이 느끼게 되는, 학생들하고 상담해보면 느끼게 되는 그런 것. 그게 바로 뭐냐면, 여름방학 때부터 내가 영어를 본격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 수요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을 위해서 내가 지금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없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영상을 이렇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겨울부터요. 제가 얘기한 그 킹콩의 커리큘럼 가이드를 보시면서 1차, 2차, 3차를 계속 보면서 아, 이 시점엔 이렇게 하는 거가 맞는 거구나 라고 해서 성실하게 지금껏 쭉 따라왔던 학생들은 그냥 제가 거기서 말하는 대로 그냥 하시면 되고 이 영상은 여름방학부터 열심히 한번 좀 해보겠다라는 학생을 위한 건데 그냥 계속했던 학생도 들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니 어쨌든 이 영상의 목표는 여름방학에 도대체 영어 공부를 어떻게 본격적으로 해야 되느냐. 그에 대한 건데 제가 이제 빨간색으로 좀 글을 맨 밑에 써놨습니다. 이게 정답이고요. 제가 이제 강의에서 항상 제가 이런 말을 하거든요. 내가 빨간색을 썼다는 얘기는 대단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엄청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는 사람이 누구든지 올해 이제 수능을 보려고 하는 학생이라든지 아니면 고1, 고2 학생이더라도요. 결국은 이거라는 얘기네. 라는 얘기를 제가 마지막에 할 겁니다. 이거 좀 이따 할게요. 어쨌든 이제 몇 가지 이야기하려고 하는 걸 칠판에 적어놨는데 제일 먼저 이게 우선 선행이 돼야 됩니다. 영어라는 건 기본적으로 언어예요. 언어는 감히 안 살아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영어를 좀 잘하는 사람들도요. 며칠 영어를 안 해버리면 독해를 아주 잘하는 사람들도 며칠 독해 안 하고 딱 독해하면 이게 안 읽혀진다. 이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어요. 이 영상을 보는 학생 여러분들 중에 꽤 있었을걸요. 그런 경우는. 그렇죠. 그래서 제일 먼저는 이겁니다. 여름방학부터 제대로 하려면요. 매일매일 공부 시간을 내가 확보를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매일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성적이나 자신이 처한 상황. 이과하면 수학에 투자해야 될 시간이 많아서 좀 덜 할 수 있겠죠. 어쨌든 자신은 어떤 그 상황에 맞춰서라도 적당한 공부 시간을 확보하는 게 그게 우선 선행이 되고 나서 이제 내가 뭘 공부할 것인가. 이걸로 좀 넘어가야 되거든요. 두 번째. 이제 확보가 됐다고 생각하고 이제 여기를 얘기를 할 건데요. 그냥 영어 공부를 한다고 해서 냅다. 친구들이 많이 보는 영어 문제집 사서 그냥 막 푸는 거예요. 그거는 아니에요. 그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실질적으로 뭐 이건 여러분이 확보할 거라고 생각하고 이게 이제 진짜 본 내용이 시작되는 건데요. 이 공부를 할 때는요. 여러분 목적이 있어야 돼요. 내가 뭐가 부족하니까 이 주어진 시간 수능 때까지 남은 주어진 시간 동안 최대한 내가 우선순위를 잡아서 우선순위를 좀 써놨잖아요. 내가 도대체 읽는 게 안 되는 건지. 그냥 자체 읽는 게 안 되는 건지. 그리고 또 빈칸이 안 되는 건지. 여러 가지 경우 중에. 또는 내가 단어를 모르는 것 같은 건지. 이게 확실하게 내가 뭐가 부족한지. 이거 제일 부족한 게 1번 이거다. 근데 이게 해소가 되면 내 두 번째 부족한 거로 가겠다. 이렇게 우선 급한 대로 자기가 제일 느끼는 우선순위를 정하셔서 공부하려고 하는 목적을 딱 잡고 공부하시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진짜 중요합니다. 이거 다음에 이겁니다. 확보하고 감 잡을 시간 잡고 그 다음에 딱 집중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건데요. 그렇게 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할 때 이 공부의 기본은요. 예습을 하고 자기가 선생님들 수업을 듣고 끝나고 복습을 하고 이렇게 하는 예습, 공부, 복습 이렇게 가는 게 일반적인 경향이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 세 번째에 대해서를 꼭 좀 말하고 싶어요. 복습에 대해서. 이 과목의 특성상 제가 이제 영어 선생님이니까 국어, 수학, 역사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알 바가 아닌데 영어에 있어서는 복습이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킹콩의 영어 교재로 문법 책을 공부를 한다. 근데 이제 킹콩의 강의를 들었어. 근데 킹콩의 강의를 듣고 킹콩의 문제집으로 강의를 듣고 공부를 했어. 그러고 나서 저녁에 집에 가서 복습을 한다고 해놓고선 똑같이 킹콩의 강의, 낮에 봤던 거. 그걸 다시 보는 걸 복습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복습이라는 건요. 같은 책을 다시 보는 게 복습이 아니에요. 영어는. 그게 암기 과목을 만든다는 거죠. 복습은 그게 아니고요. 영어는요. 같은 내용을 타 강사, 다른 선생님의 강의로 복습하는 게 최고로 좋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킹콩한테 빈칸문제풀이법에 대해서 배웠다. 그러면 다른 선생님의 빈칸문제풀이법을 한번 들어보는 게 좋아요. 그거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하나의 어떤 주제에 대해서 킹콩의 관점을 딱 들었잖아요. 나는 열심히 들었는데 다른 선생님의 강의를 딱 들어보면요. 이게 각도를 다르게 보는 순간에 여러분은 그 지문에 대한 이해가 확 하고 깊어져요. 어? 이게 이렇게 해도 보이네. 그걸 한번 깨닫기 시작하면 공부에 재미가 좀 붙어요. 그러면 킹콩 강의, 그 다음에 타 선생님의 강의 듣고 뭔가 다르다. 하나를 더 들어버리면 3중으로 돌아버리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내용의 깊이 확확확확 이렇게 들어가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제발 이건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같은 책을 다시 보는 건 아니고요. 같은 내용을 타강사의 강의로 복습하는 게 좋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킹콩이 관계사를 이렇게 수업을 했어요. 그럼 여러분이 관계사를 딱 정리가 됐다. 그런다고 해서 집에 와서 킹콩의 관계사를 다시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선생님의 관계사를 한번 들어보세요. 아, 그러면서 여러분은 그거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집니다. 그 얘기예요. 복습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요즘 인강이 많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을 쓰시는 게 시간도 상당히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내용도 좀 좋아지고 이렇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요. 결국은 이제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이게 가장 중요한 거고 이거 말고 뭐 이런 것도 다 중요하긴 하죠.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본게임은 지금 이거입니다. 여러분 사전에서요. 이거를 찾아보잖아요. 이걸 찾아보면 이렇게 이렇게 떠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예문을 보면요. 어쨌든 이제 우리나라 영어가 유추해석한다. 이런 유추해석을 해야 된다. 이런 건 들어본 적 있죠. 안 들어봤다고 하면 얘기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들어봤다고 생각해요. 제가 지금 얘기가 되는 건데 해석은 유추해석이거든요. 그 예문 하나만 좀 볼게요. 판단한다. 유추해서 판단한다. 또는 뭐 전체를 유추해낸다. 부분에서.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이 이해를 할 수 있다면 지금 여기서 아까 여기 좀 얘기해놨잖아요. 미리 써놨어요. 제가 읽은 것 독해. 4번에서는 정확하게 얘기했다. 4번이 여기는 이 4번인데요. 여기에서 사실상 읽는 게 제대로 돼야 빈칸이나 여러 가지 유형에 대한 이게 딱 좀 되는 거거든요. 유형에 대한 대비는 제가 19 플러스 강의나 아니면 제 강의를 안 듣더라도 시중에 있는 유형 편 책 봐가지고 그건 이제 금방 점수를 올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제 만약에 고등학교 학생이라면 킹콩이 영어강사 아니라 고등학교 학생이 이번 여름방학부터 내가 제대로 영어를 공부한다 한다면 이거를 제대로 해낼 것 같아요. 이게 가장 효과적이거든요. 그리고 가장 시급한 문제고 학생들하고 만나보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어렸을 때 학교에서 독후감 쓸 때 있죠. 독후감 쓸 때 보면 그 줄거리만 그대로 책에 있는 내용 그대로 줄거리를 써서 독후감이라고 해서 내면요. 학교 선생님들이 혼내잖아요. 학교 선생님들께서 이게 독후감은 줄거리 누가 줄거리 써 그랬어. 네가 느낀 건 말이야. 지은이의 생각 말이야. 그거 쓰라는 얘기지 마.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독후감이요. 줄거리를 그대로 적는 게 독후감이 아닌 것처럼요. 물론 우리나라 수능 영어에서는요. 그냥 줄거리만 알면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있기는 있죠. 내용일치 불일치 도표심경 그냥 글자 그대로 이렇게 딱딱하면 하는데 근데 이런 문제는 변별력이 없잖아요.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줄거리만 알면 되는 게 아니라 결국 이 문장과 이 문장의 맨 마지막을 읽고 나서야 아 이게 본뜻은 사실 이거였구나. 그러니까 직역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문장의 문맥의 흐름 뭐 이런 거를 해야지 되는 게 그런 게 바로 이제 독후에거든요. 그게 돼야지 이제 빈칸도 되고 이러는 거예요. 이제 제가 아까 여기서 자 여기 와보세요. 읽는 게 제대로 돼야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읽는 게 제대로 돼야 이게 빈칸이 풀려요. 빈칸 이제.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단어도요 여러분 단어 한번 우리 생각 한번 해봐요. 여러분이 단어를 엄청 공부해서 시험장에 들어가더라도요. 모르는 단어가 되게 많죠. 모르는 단어가 되게 많은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해석을 해내서 정답을 찾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시험장에 딱 들어가서 본 이 단어가 분명히 내가 공부한 단어인데 나중에 해석지 보면 내가 공부한 단어 뜻대로 내가 알고 있는 단어 뜻이 아닌 완전히 다른 단어로 이렇게 쓰일 때가 있잖아요. 완전히 그 단어의 배신이 느껴질 때도 있잖아요. 그게 바로 이 유추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해내야 되는 인퍼런스를 해내야 되는 그 필요성이 바로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단어 뜻이라는 것 그 단어들이 모여있는 문장 뜻이라는 건요. 그걸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읽어내면 안 돼요. 오죽하면 제가 강제 제목이 지격금지겠어요. 글자 그대로 읽으면 안 됩니다. 그게 문장과 문장 사이의 관계 문장과 문장 사이의 관계로 그 문장의 뜻이 나오는 거고 그 문장 속에 있는 단어도요. 주변에 있는 단어와 단어와의 관계 속에서 아, 여기 이 뜻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내야지 되는 거예요. 그 인퍼런스라는 말이 추론하다. 주변을 미루어서 추측해내다. 이거거든요. 수능영어는 제가 수능영어 출제연 선생님이나 교수님은 아니었잖아요. 근데 이제 오랫동안 학원 강의에서 강의를 해보고 그 다음에 많이 해왔고 그 다음에 교재도 만들고 시험지도 만들고 이렇게 해봤는데 우리나라 수능영어는 이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대학교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잖아요. 대학교에 들어가서 영어로 된 강의와 영어로 된 지문을 네가 이해할 수 있느냐 그건 직역이 아니라 말하는 사람의 속뜻 그것을 알아내야. 지금 뭐를 속뜻이라고 그러죠. 속뜻. 지금 영상을 지금까지 지금 TCC 시작하고 나서 지금까지 영상을 쭉 따라온 이 친구 지금 보고 있는 여러분께서 속뜻이라고 그랬잖아요. 과연 내가 독해를 할 때 내가 이 지문의 속뜻을 지금 이렇게 짚어가면서 읽고 있느냐 문장과 문장 사이의 관계를 짚어내고 있느냐 그게 대단히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것만 되면요. 그것만 되면 오죽하면 그것 때문에 버티컬 리딩이라는 강좌를 만들어서 이제 직역 버티컬 리딩이라는 교재를 만들어서 직역금지라는 강좌를 하고 있거든요. 이 고비가 넘어가잖아요. 넘어가면 제가 이제 19브라스고 또는 뭐 아까도 뭐 겸손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치중에는 많은 유형평 문제집 보면 되는 거예요. 이거가 우선 넘어가져야 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찍는 이 TCC가요. TCC가 여러분 7월 여름방학부터 영어공부를 본격적으로 한다면이거든요. 그럼요 여러분 7월 다음엔 8월이 있고요. 8월 다음엔 9월이 있어요. 파이널은 일반적으로 10월 1일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파이널 시작하기 전에 3개월이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내가 영어를 많이 못했다. 많이 못했다 싶다면 우선은 문제를 풀려고 하지 않을 거고 제대로 읽는 거를 할 거예요. 제대로 읽어내는 거. 근데 제대로 읽는 게 그냥 하나씩 하나씩 끊어서 읽는 건 아니라는 거죠. 문장과 문장과의 관계. 문매. 그걸 잡아내는 훈련을 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훈련 방법을 꼭 이걸 말씀드리고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 싶은데 다음과 같은 증상이 발생하면 안 되는 거죠. 한 문장 읽고 옆에 한 문장 해석 써보고 그다음에 한 문장 읽고 그다음에 한 문장 해석 써보고 그래서 한 여러 개의 문장을 읽고 해석을 딱 써봤는데 한 문장 읽고 해석 쓸 땐 이게 내가 봐도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나중에 해석 써놓은 걸 다 모아서 한 번 읽어보면 중구난방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를 때가 있잖아요. 자기가 해석해 놓은 걸 모아서 읽으면 그건 바로 문맥에서 벗어났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이제 단순히 구문독해 있잖아요. 문장의 구조로라는 구문독해를 넘어서는 단락독해를 해야 된다는 그런 걸 강의에서 상당히 많이 얘기를 했는데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는 이런 복습도 다른 선생님들의 강의도 해야 되는 거지만 우선은 독해를 제대로 하세요. 이 독해라는 것이 이거를 여러분이 꼭 깨우쳐주셔야 됩니다. 단순히 줄거리를 아는 게 독후감이 아니다. 독해라는 말 독심술 있죠. 딱 앞에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속에 그 사람이 하는 말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이 생각이 뭐지 뭐구나 이렇게 집어넣고 그거 이해되죠. 친구들 사이에서도 걔가 하는 말을 딱 듣고 아 얘가 이 속도시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거예요. 독심술 독해. 그게 독해예요. 독해. 이해가 좀 되죠. 그렇게 독해하는 걸 여러분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강좌 소개 같은데 만약에 선생님 강좌는 그럼 도대체 뭘 들어야 되냐. 직역금지 버티칼 리딩이라는 교재를 쓰면 제 거는 그걸 들으시면 되고요. 다른 선생님들 강좌를 많이 들으신다고 하면 그 선생님들이 독해 기본 거냐 이렇게 들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름방학부터 이제 영상을 찍으면서 처음에 계획한 건 아닌데요. 여름방학이라는 이 글자를 딱 보니까 학생들이 여름방학 다음에 그 다음 방학은 없잖아. 그 다음 방학에 또 수능을 한다면 한 번 더 한다는 얘기인데 끔찍하잖아요. 그거 때문에 시간이 없다라는 조급함을 줄까 봐 제가 좀 걱정이 됐는데 아까 분명히 말씀드린 것처럼요. 7월에는 그냥 독해 자체 8월에 유형 오케이 그리고 9월에 EBS 차근차근 하나씩 해나가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강의에서 여러분하고 만나볼 테니까 혹시 영상 들으시고 좀 이제 궁금한 게 있다. 그럼 이제 Q&A 게시판에 질문하시면 제가 성실히 답해서 여러분이 올해 수능에서 점수 잘 맞을 수 있게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파이팅! 김콩이었습니다.